머물 순 없나 미국에서 온 서류야 두 사람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 언 좀 하자 언 좀 하자 준빈 다 마쳤나요? 순식간에 터트리면 돼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고요 기술 책임자 정수회라고 돼 있는데 한결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냐? 사용하는 고기식재료 원산지를 속인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부정 유통이요? 그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? 물어본 거 회장님 처음 뵙는데 페이스가 그냥 낯설지가 않네요 저도 낯설지가 않고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서 아까부터 유심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